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이고 아이고 물어 밥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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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 아 대목 아우아우아우아우 행복샷 행복샷 아우 못이어 행복샷에서 못입었겠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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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요 그러다 허리 나간단게요 무거운 걸 들을 땐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굽혀야 해요 그렇게 작업하다가는 허리 나간단게요 자 작업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게유 자 작업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게유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헤이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헤이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둘 셋 둘 셋 헤이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둘 셋 헤이 다섯 일곱 어때요? 시원하죠? 네! 농업인안전365 우린 우리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